언제쎄? 미안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케익이 케익이 왔습니다 저희 매니저님이 지금 굉장히 고생해주시고 계시는데 이걸 사실 이렇게 아래로 그래야 저희가 이렇게 케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내리면 되지 않아요? 이래서 좀 이렇게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이게 내 짤지지? 언니의 짤지 이거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자는 것이다 잠만 자신있습니까? 연습해보세요 저는 원형으로 골랐어요 저는 별 별인데 내 친구 원형 아 잘한다 오 진짜 잘하네 잠깐만 이거 뭔데? 어? 이거 아 뭔데? 잠깐만 아 시작부터 시작부터 엄지에게 지고 있죠 아 정말 스트레스 같네 갑자기 이거 한번 아래로 붙여주시면 안 돼요? 자 엄지 짜는 거 연습 이거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펴야 될까? 좀 짧게 아 그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재료를 펴볼게 오빠 저는 아직 이거 생크림이 녹으니까 생크림부터 하라고 하셨는데 아 그래? 아 맞아 생크림이 이거 해가지고 빨리 이거부터 하라고 하셨어 근데 이걸 펴야 되잖아 그러면 사실 저 지금 테마를 살짝 정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유주 언니가 테마 같은 거 정해주시면 안 돼요? 테마? 응 투 유주 아 어떻게 해 그럼 어떡하지? 아 조금 그 컨셉을 어떻게 할까요? 로맨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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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 줄게 웨딩 로맨틱 웨딩 로맨틱 유주 콜라 세 번째 일단 패스 그리고 저는 로맨틱으로 하겠습니다 아 봄 아니 엄청 어려운데 봄 로맨틱 로맨 봄맨틱 봄맨틱 이렇게 좋아 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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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모르겠다 다시 모르겠다 지금 나 산창캠거 나 건들지 마 이제 오케이 소아 언니 시작했습니다 언제쯤 빨리 이거 해야죠 지금 잠깐만요 야 괜찮지 오 소아 언니 잘하고 있는데요 괜찮죠 랜턴처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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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주아 방애끈이 되었어 네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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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는 남짓 아저씨가 대단해 보이겠습니다 이거 반대편에 앉아서 우리 멤버들 좀 구경할게요 V에 파트 누르세요 난 크게 아 맞아 저 V에 파트 누르고 있을게요 이게 우리가 확실히 전문가가 아니니까 크기가 달라요 나 어떡해 나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 아니야 이 크림을 잡은 순간 내가 전문가다라는 생각으로 그치 저는 그렇게 그렇게 흔하게 이렇게 짤주머니로 크림으로 내가 흔하다 이거야 케이크를 둥그렇게 둥근다가 이런 신경전 아주 좋아요 이런 신경전 아주 좋아요 저는 말이죠 저는 말이죠 뭐 아래다가 한다든지 그런 아 나 진짜 못자겠어 어떡해 새가 돼 나와요 아 나 본거 같아 본거 같아 와 지금 이거 언니 저는 이거 이거 지금 케이크 모든 케이크에서 담았어요 저 여기다 초콕가루 얹는다 대충 본거 같아 고구마가루나 솔직히 봤어 뭐 고구마가루나 제가 어디서 넣어 저는 이거 한 120번개는 본거 같아 뭔가 무난한 듯하지만 굉장히 화려하고 알 수 없지만 이게 바로 웨딩케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버디에게 사랑하는 버디에게 고뇌의 작업이래요 살짝 이게 쉽지 않지 절대 엄지씨 네 색깔이 잠이 계셨군요 어떡하죠 사랑해 야스 해봤어 난 짤주머니 끝났어 알겠어요 여러분 저 한번만 주세요 여러분 보여요? 잘했죠 단시간에 이것 봐 엄지야 오 근데 잘하긴 했어요 그냥 딱 케이크 만들기 기본적인 1단계 속상 음 자 이제 저는 1단계가 끝났으니까 지금 카톡이 뭐라고 오고 있는지 알아요? 네? 지금 카톡이 신비와 은하에게 오고 있는데 맞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은하에게 사랑하는 신비에게 아주 소설을 쓰세요 소설을 쓰세요 저 이거 옛날에 저희 오빠랑 케이크 만들기 한 번 했었는데 네 보그님이요? 네 보그님 보그님 자 저는 여러분 재료를 갖고 올게요 짤주머니 꼭 다 써야 되는게 아니죠? 아까부터 써버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짠 이게 바로 아마추어라는 거죠 나 주제를 뭘로 할까? 저는 이미 정했어요 저는 본맨틱 아는 저는 회사 분들에게 계획을 선불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분들에게 그럼 뭐 사무실 책상 이런거 할거에요 자 그럼 재료를 풀어갑시다 네 네 네 와 그래서 왜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나 뭘로 더럽게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추천받을게요 저는 감사의 표현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정말 감사의 표현을 하고싶으시다면 단순하게 THANKU를 해서 손이 땡큐만 써요 땡큐 땡큐 뭐야? 이거야? 초코 초코 음 이거랑 아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게 전체적인 그림으로 만들었다 손 여기 위에도 다 쓰는거에요 우리 엔 언니가 옛날에 엄마 아빠 드린다고 결혼기념일날 케이크를 만들어왔었는데 잘 만든거였어요 그때는 되게 눈 이랬는데 어떡하죠 여름 암 아 엄지 아 우리 딸도 엄지처럼 자랐으면 좋겠다 라고 누가 그러셨는데 어머니 팬이신가봐요 감사합니다 어 어 소원언니 어떻게 벌써 끝난거지 이렇게 뭐가 많았는지 이거 살기 장면이 안 나와도 좋은 것 같고 살기 장면이 아래에 예쁜 꽃 골랐어요 하얀 접시에 나온다 싶으세요 아니야 이게 하얀 보면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오우 이쁘다 이쁘다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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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운드는 어떻게 가서 쓸 거예요? 하나만 필요하신 거예요 뭐... 뭐가 있어요? 고아는 놓고 가루를 뿌려서 모양 찍어낼 게 있는데 네네네 스테링을 좀 애매하게 짜셔서 스테링은 좀 어려우실 것 같고 네 가루만 쓰려면 어떻게 해요? 위에다 그냥 가루만 쓰실 거면 네 지금 필요하세요? 아 좀 이따 써도 상관없어요 네 이따가 필요하실 때 말씀하시면 네네 이거는 손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죠? 손으로 가져가시면 되지 집게 없는 재료들은 다 손으로 가져가세요 아 네 그러면 저는 손으로 근데 얘가 너무 카네이션인 느낌일까? 아 어렵다 어려워 어떡해 소원 언니 가서 하는 거 찍어주셔도 됩니다 거의 신미쌤이랑 왔어요 신미쌤이랑 왔어요 사실 아 우리 소원이야 뭘 가져였나 볼까? 저는 이게 뭐 생강이에요? 일식생강만 주는 생강 아니야? 오 꽃이다 이거 반칙 아니야? 이거 너무 예쁜데? 예쁘죠? 하고 이거 많이 받는다 하고 약간 아 땡큐 이런 거 이런 거 먹었나? 제가 케이크를 시식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먹방이 시작되었는데요 지금 순우유 케이크가 제 앞에 있고 딸기 후레이크를 앞에 있고요 이것은 바로 유즈갈라이브 때 먹을 케이크예요 오 우유 냄새 난다 제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 케이크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의견을 구할게 내가 여기다 땡큐로 이렇게 흩날려 쓸 거 같아 땡큐? 무슨 색으로 쓸까? 어디다 봐 여기다 봐? 그냥 여기다 해 크게? 땡큐? 몰라 아 이거 유즈가? 아 땡큐 유즈 이거 딸기 후레이크를 위에 했다가 응 어 나 너무 막 서 빨간 아예 새빨만색 예쁠 거 같지 않아요? 빨간 빨간색? 응 그냥 아예 찬드니까 아 왜냐면은 이게 어 분홍색이랑 하얀색 주다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니까 아예 글씨를 조금 강한 색깔로 해도 예쁠 거 같은데 아예죠? 괜찮죠? 나고? 진짜 암흐추어 느낌 나는 케이크이네 빨간 아예 새빨간색이 예쁠 거 같지 않나? 연한 색으로 하면 애매할 거 같아 소아 언니가 생강을 가져왔어요 이거 일식집 가면 주는 그 회랑 먹는 생강 언니가 또 하산물을 좋아하고 초밥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느낌을 케이크에 싣고 싶었나봐요 그래서 이거는 생강 케이크 아 엄지 거 너무 귀엽네 여러분 엄지 거 봐봐요 엄지 거는 뭔가 아 안 보인다 약간 뭉게 구름이 피어있는 느낌 아직 알 수 없지만 뭔가 완성되면 아주 좋을 거 같은 비록 제가 케이크를 만들진 않지만 이렇게 멤버들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리 팬분들을 심심하지 않게 해드리는 아주 강초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깐요 먼저 사랑해주세요 이 둘 중 한 케이크를 버디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또 이 상황에 어울리는 노래를 들어야죠 주제는 이 두 케이크 중에 어떤 케이크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의미에서 MVP님들의 선택을 틀어주겠습니까? 잠깐만 여러분 나 이 노래 틀 거예요 요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예요 지금 틀려야죠 언니 이거 틀면 지금 케이크 못 맞을 거 같은데? 소울 2 저는 제가 일단 가져온 건 이거예요 그치 말 망했어 저는 포인트는 저는 그거예요 저는 파우더를 좀 포인트로 놓고 지겨워졌어 노래를 가까이서 들으셨을게요 노래를 들리시려나? 크게 못들어가지고요 오 수원 언니 뭔가 하고 있는데? 이 노래 트니까 뭔가 되게 서바이벌 프로 같다 그치? 더 보이스 오브 케이크 케이크의 목소리 케이크의 목소리를 찾아라 오 수원 언니 지금 눈물까지 흘리며 아 그런 거 해도 재밌었겠다 나 손보는 이런 거예요 한 명 느리고 있어요 한 명 오늘 그렇게 오면 아 나 핑거칩 총 케이크보다 크게 만들어야지 어 나쁘지 않아요 언니 이거 어떻게 뜯었어요? 나이프가 필요한 분들 쓰세요 아니요 아니요 케이크하고 유 네 땡큐 유가 될 거 근데 자리가 없어 잠시만요 하지마 저 흙을 돋구고 있어요 저 흙을 돋구고 있어요 저 흙을 돋구고 있어요 여러분 오마이갓 어떻게 어떻게 이거 뭐야 이거? 이거요 나비가 없는 길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비가 없는 길? 나비가 오는 길 나비가 오는 길 나비가 오는 길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실지롱이 같다 헉 이거 진짜 샤프하다 제가 엄지가 어떤 작품을 하고 있는데 막 짜는게 포인트인거죠 아 자리배치가 잘 붙었어 내가 한글자 더 써야되는데 아 손에 경련이 일어날 거 같아 유 유 어 땡큐는 잘 썼네 그럼 그냥 와 이거는 진짜 얇다 샤프에서 찍었는데 이거 제가 얇게 잘라서 그래요 이거를 두껍게 자르면 두껍게 나온답니다 이게 네 엄지야 이게 실지롱이 같으니까 아예 개뻘 컨셉 없어 아니에요 언니 아니잖아요 timer 꽃게도 이렇게 하나 그리구 으음 이건 여기다 할까? 유주 언니 이거 봐봐요 여기다 하는 게 나아요 이것도 같이 해서 여기다 할까? 여기가 낫겠죠 여기다 하는 건 무슨 의미야? 여기다 이렇게 하고 의미는 없어요 케이크에 못 얹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니까요 여기? 나는 뭔가 나비가 주리처럼 떨어져 있어야 서로 애틋한 감정이 느껴지니까 이게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 마치 평해성처럼 이렇게 주리 평해성을 만들어주고 있어 이는 두 줄 만들어주지 우리 마치 내가 한 3분 동안 아홉말 안 하고 있었더니 재미 없어졌어 어허허헣 이거 가까이서 조금 가까이 와 주시나요? 아 가까이서 아니면.. 제가.. 아 언니 바로 보죠 제가 일단 지금까지 저의 케이크를 설명드리자면 아직 정말 완성되지는 않은 단계예요 그치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적인 느낌 아 그러면 언니 어디다 올려줄래요? 어디다 올려줄래요? 내가 찍어줄까? 이거 돌릴 수 있어요 화면? 상관없어 돌려도 상관없어 내가 안 끊겨져 자 돌려드릴게요 괜찮게 나와요? 셀카보다 이상하지 않나요? 다른 매력으로 예뻐 Just the way you are Yes You are beautiful 저는 Yeah you too 저는 제거를 할 거예요 제거를? 제거를 왜 해요? 이 가루 제거를 할 건데 이거는 거의 수술과 같은 작업 아닌가요? 맞아요 유리 조각 베네데시 유리 조각처럼 쏘리라님 집중하는 모습이 예뻐요 인상 더러 보이지 않아요? 아 없네 전혀 아 저걸 좀 제거를 하는 거예요? 저 딸기 조가리 부스러기를 쪼가리? 부스러기 아 죄송합니다 신성한 재료에게 네 제가 여기다가 아주 아 예쁘게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 저 머리 위에 대충 묶은 듯한 똥머리를 보세요 정말 대충 묶었죠 밥을 먹기 자 밀착시즌 왜냐면 요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머리를 묶어내는 게 기본 한 번만 남았어요 아니야 어떻게 할 거예요? 언니 그럼 이 흉터를 본보기로 달의 크레이터처럼 달 케이크를 만들어 본 거 어때요? 문 이렇게 해서 펴주면 진짜 어떻게 하겠어 언니 진짜 오 땅콩 아 정말 엄지를 취재해 보겠습니다 엄지씨 뭐하고 있죠? 저는 지금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할 겁니다 저는 이 줄에 땅콩을 심을 거예요 아우 정말요? 이게 아주 이거 이러면 밀착취재해야지 이거 어 어 키미 안되는데 이거 되게 아주 힘든 작업이에요 개미 같아요 엄지씨 개미에요 실제로 개미입니다 여긴 갯주랑이 여기는 개미 이거는 자연 자연사랑 케이크인가요? 어 제가 말했잖아요 봄맨틱이라고 아 맞네 봄에 가장 로맨틱한 것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을 사랑합시다 Environment Environment Global Environment We have to save our environment Yes It's very important problem Save Earth Save the Earth Save Environment S T E Save the Earth 아 이거 되게 지금 시음 땀 나 안 돼요 땀 나면 케이크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아 말도 안 돼 응 솔티 케이크 아 어떡해 망했잖아 아니야 그럼 말하지마 잘하고 있어 You can't tell it 왜 입이 벌어지는 걸까 아하 떨어졌군요 자 이 한 아이를 붙잡는다 아하 아하 오 마이 갓 Tiny we need 아 Yes It's very tiny 아 이거 안 되겠어 이거를 가끔은 손으로 하는 거지 아오 아오 비위생 왜요 왜요 어 어 소원은요 뭐 또 가져왔어요 무슨 일이죠? 네 비상이 추리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추리하세요 뭐해요 이게 추리하시라고요 언니 지금 좀 많이 힘들죠 아 뭐라고 하냐 추리해도 되겠습니다 약간 네 추리하세요 이 글씨는 뭐예요 언니 와 신기한데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재료를 네 재료를 다시 가지러 가네요 어 되게 힘든 자 어머지도 빨리 집중하는 모습 힘든 작업이네요 예쁜 모습 역시 투샷이 진리죠 언니 저 없을 때 여기 하나 얹었죠 가을을 의심을 하기 시작한 내가 분명히 여기 뺐거든요 언니 아 언니가 빼자 아 이거 진짜 아 고통이 아닌데요 우리 팬미팅 때 케이크 만들었잖아요 맞아 맞아 아 고맙하니 개인적으로 저희가 팬미팅을 태국에서도 했는데 태국에서 케이크만 제일 했었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태국에서 팬미팅 케이크가 저희 팀이 정말 잘했어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다 같이 했는데 그때 아이디어가 풍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받은 것들로 브로콜리로 나무 만들고 진짜 재밌었어요 아 근데 그거 잘 만들었어 맞아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안 지겨우세요 저희 아 지금 저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한번 찍어주실래요 아 자리가 부족해 진짜 이게 여기 이 선 밖으로 떨어지는게 싫어서 지금 아 지금 잠깐만요 제가 지금 하나 페이크를 쓴게 있는데요 아까 이게 여기 하나가 페이크 써 괜찮아요 페이크니까 여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핀셋으로 꺼내려다가 안 꺼내져서 이렇게 밀어넣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밀어넣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이거 이 아이를 이제 다시 이 아이 이 아이 추가적인 아이디어나 고민되는게 있으면 유즈를 마음껏 활용해주세요 네 아 내가 왼쪽 땡겨내도 자리에 없어 자 구출작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얘 생크림이 모양이 됐다 됐다 얘도 됐다 진땀이 나네요 아 언제 자꾸 케이크 만드는 데서 땀 흘려요 진땀 식은땀 진짜 미위생 미위생 어? 비클린 이스는 조리 허? 근데 우리 이거 맨날 하는거 진짜 어 외국 팬들은 못하시니까 가시니까 여러분 어때 어때 어떤가요 어때요 어때요 땡큐 소스 날 데뷔시켜줘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소스 이거 자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옆으로 조금씩 옮겨서 잘 만들었대요 저보고 드리잖아요 됐 잘 만들었나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렇게만 끝내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뭘 더 추가할까요 저는 아직 3분의 1도 안했는걸요 뭘 더 추가할까요 뭘 추가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제 주의 아이디어 무엇을 무엇을 추가할까 아이디어를 내주세요 뭐가 없기는 없어 그쵸? 네 아 여기서 먹으면 진짜 맛없을거야 이거 이거 초코 아 땡큐 소스 이거 지금 봤어 땡큐 소스 땡큐 소스 땡큐 소스 땡큐 소스 과일? 과일을 추가하라고요? 아 근데 꽃이 있어가지고 꽃이랑 과일이 괜찮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아니면 엄지처럼 식은탕 뭘 추가하면 좋을까 저는 땡큐 소스 파인 귀엽잖아 여기다 과일 끓는거 어때요? 옆구리에다가 옆구리에다가 옆구리? 별로인가? 좋아 구출작진 이거 왜 생강 안써요? 생강이에요 그거? 제 기준 생강은 어떻을까요? 설마 생강이겠어? 생강이에요 먹고있어? 이거? 먹었다고? 물 눌려고 했는데 이건 안 듣고 딸기 아니에요? 생강이에요? 이거 맛있다 이거 생강 아니요 화이트 초코니스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나 진짜 덥다 두통 나오잖아 안녕 심심할 때 유튜브 보고 계세요 쓰리샷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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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저까지 케이크를 만들었다면 오늘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뭐 해야되지? 뭔가 많으면 너무 이상할 수도 있어 그니까? 네 없다 두샷 나는 말이야 두샷 엄지씨 아이디어가 뭐 안 떠올리나요? 지금 떠올리려고 말라고 해가지고요 엄지씨 요리하는 데 있어서 스프드도 중요한 건가요? 그러니깐요 지금 고뇌 중인가요? 엄무기요 엄무기 잠깐 취재를 중단할까요? 고뇌 중이면 아니에요 저는 지금 하나 정했습니다 마 마 마 이걸로 둘 거예요 나 진짜 이거 이걸로 두르겠습니다 왜 왜 언뜻 둘러봤는데 우리만 빼고 다 잘 만드시는 것 같지 진짜 진짜 근데 지금 둘이 만드는 모습이 너무 이뻐요 근데 진짜 만든 건 안 이뻐요 만드는 모습이 이쁜걸로 아니죠 이걸로 염배될 때 붙이는 게 힘드네요 어 팔 정말 아파 너무 광고해서 나 힘들어 이거 누가 이거 버디 해줘서 난 재미줬잖아 난 넌 나 도와줄까 내가 상장만 내가 하라고 해? 이거 옆에다가 둘러야 하거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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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드디어 할 일이 생겼다 ifie 해서 이거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제가 소 thin 내가 아주 살짝에 펠에 끼치지 않을 정도로 도움을 줄게요 한 벽뱅 부칠까요 이렇게 놔줘 뿌릴까요 응 안 먹어봅시다 응 부칠까요 이걸로 옆을 덮어줘야 될 거에요 아 이렇게 이렇게? 알겠어 나만 믿어 위생선을 끼고 와야 되나? 아 아니면 이거 찜깨 써도 돼? 찜깨 써요 이거 하나하나 수작업해야 되는거에요? 그럼요 그래서 의미있는거에요 언니 아 엄지야 이거가 봄이랑 어울려 잠깐만 언니 그렇게 빡빡 쓰면은 하나씩? 아니 하나씩까진 아닌데 이 정도인데 이게 파고들면 안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야돼요 이렇게 이게 지금 파고나면 안보이잖아 어 붓게 하고들면은 안보여 나 약간 가로천지인데?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래서 핀셋으로 하는거보다 손으로 하는게 나아요 이렇게 옆에서 붙이는게 그리고 이거 브이 몇분 나올까? 그치? 저 한 두시간 예상하는데요? 30분에 있어요? 30분에 있어요? 손으로 하는게 있구나 손으로 하는게 근데 좌는거 부직하고 군데군데 맞춰야 되니까 너무 진짜 너 좀 마음에 안 들수도 있지만 그럼 언니 좀 진짜 그만 드세요 장난이야 진짜 내 심장은 안 지 없지 너무 아파 뭐ricia? 밀민아 진짜 외국 팬분들 이거 먹는게 그러니까 쇼를 한다 쇼를 해 쇼팍기 쉬워하는 쇼 쇼팍기 쉬워하는 쇼 쇼팍기 쉬워하는 쇼 쇼팍기 쉬워하는 쇼 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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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이거 좋아 바라데이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저지하고 우유 말은 괜찮지? 여기 조금 빈기나 숯 없는데만 언니 여기 냉기가 아직 남아있어서 그거 두 개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하나 더 갖고 올려요 하나 더 더 주면 추가요? 네 추가요 아껴야겠구나 오 저 괜찮은 것 같아 엄지야 좀 더 스토리텔링을 해봐 아 할거에요 이야기가 끊겼어 어 아직이 과도와 지금이 어때? 어 저 그리고 둘이 오케이 언니 이거를 성공해서 오 언니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 아 딱 괜찮아 그쵸? 부족한 마마 맘 최고야 얼마 아 내 맘에 안들어 아 귀찮아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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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니 할 수 있어요 손맛이 힘내요 야 딱 된다 야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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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가 잘 좋았네 우유가 잘 좋았네 우유가 잘 좋았네 붙어있는 것만 말하고 그쵸 고맙아야 이걸 받으시면 기분이 어떨까? 아니 언니가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그치 맞고 소정이가 불만이 많고 크라이얼이 소정이가 불만이 많고 근데 이런거 만드는데서 너무 신나게 하시면 집중을 못할 것 같아 너네가 맞춰봤잖아 엄지에 집중을 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집중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자 이제 변호와 진녀가 만나서 만나셔 커피 한잔 우리 만나서 커피 한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언니 우리 커피 한잔 할래요? 좋아요 대사 써 대사 여기다가 대사 여기다가 커피 최대한 있는 재료를 활용해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이 땅콩스가 또 땅콩스처럼 이쯤되면 나오는 유주의 진맥 네 맞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만들었고 또 유주가 할게 없지만 유주야 네 이거 여기다가 한번 조금 봐봐 야스 야스 할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트? 네 이거 이렇게 군대군대 이렇게 이렇게 여기 가운데 가면 될 것 같아 여기 이게 이런게 꿀팁이죠 이런게 이리 와보세요 꿀팁이죠 이게 제가 뿌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컵이 잘 안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컵 여기 아래다가 생크림을 이렇게 묻히면은 풀처럼 딱 하고 붙는거죠 하아 이거지 오 부족하네 뭐가 부족할까 뭐가 부족할까요? 여러분 대체 뭐가 부족한걸까요? 난 진짜 모르겠네 너무 너무 비었는데 뭐를 넣으면 될까? 선물 있어요 네? 선물 주나요? 아니요 이거는 안 드려요 내꺼야 생방 맞아요 생방 엄지는 뭔가 끊임없이 갖고 오는데 나도 딸기를 갖고 와볼까요? 뭘 가져올까요? 여러분 이거 봐요 귀엽죠 고추장을 갖고 오라니 그건 무슨 소리인가요? 고추장 고추장 우리의 그 팬미팅이 제일 떠올리자 이거 자 제가 뭘 가져갈까? 키위 이거 큰거 한데 언제까? 이런거 어때요? 이런거? 이렇게? 이거 두개? 이거 두개? 조그만한거랑 섞어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 두개? 네 조그만한거랑 섞어야겠다 테두리를 꾸며볼거에요 한 10만원 나오겠는데? 거침없이 고르 케익은 사먹는걸로 여러분 케익 왜 만드냐고요? 그냥 뭔가 만들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 봐주세요 컵을 갖고 왔는데 여기 잘했네 여기 여기에 딱 맞는 딸기를 고르고 초코시럽 얹었어요 이게 바로 딸기 초코 라떼 에이 하하하 자이언트 딸기네 얘한테는 응 자 자이언트 딸기네 언니 이거 여기다 하면 너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누나? 누나 안되고 누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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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짜증나네 언니 이거 갯수가 많이 없으면 띄엄띄엄 이렇게 해요 갯수는 많아 아 맞네 다 해요 다 언니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안 이뻐 내가 짧게 모양을 별로 했는데 이거 굳이 여기다가 얹을 필요가 없어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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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요 제가 소스에 오에 이렇게 얹었습니다 어디다 놓을까 고민하다가 하하하하 하하하 소원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하하하 하하하 소원 누나 뭔가 입체적인 거 그쵸 입체적인 거 붙여야겠지 지금 너무 평명적이야 평면적이야 이건 집 하나 세워요 하하하 사옥 하나 세워 드려요 사옥 하하하 우리의 오랜 꿈 하하하 저도 한 번만 찍어서요 저 되게 중요한 작업 할 거거든요 하하하 하하하 아 핵심 별거 아닌 걸로 완벽함이 되는 그런 걸 쓰네 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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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가 말한 게 이거잖아, 고구마 가루 초코 가루 맞아요 고루 고루지 못해, 여기 쪽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면서 저는 좀 밀어내 아, 어떻게 했잖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가루가 아, 괜찮네 아, 난 이게 뭐야 진짜 사고 쳤대요 아니에요 아까 남은 거 좀 쓰자 그래 감지아 This is competition 막 그렇게 재료를 재료를 막 그렇게 야, 넌 이거 남은 거 좀 썰어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게 바로 물물돼요 사람이,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 우리 따뜻한 정이 있는 저는 이거를 좀 맛있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안녕 우리 지금 몇 번째? 오, 42번째 음식이 맛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로 어따가 쓰는 게 좋을까요? 이거를 참아 볼만해 언니, 이거 혹시 반대로 해서 들어줄래요? 까꿍 까꿍 엄지야, 너 케이크 멀리서 보니까 네 옛날 한옥마을에 붙어있는 이쁜 그림 같다 감사합니다 수원 언니 케이크 수원 언니 케이크 수원 언니 케이크 뭔가 아이들이 놀이방에서 뛰어노는 듯한 느낌이에요 너저분? 7세 아이들이 너저분? 살아있는 느낌이 있어요 수원 언니 거 옆에 하트도 이렇게 뻥뻥 붙어있고 아, 이거 원래 유치한 감성 아닌데 말이야 엄지 케이크 이쁘대요 수원 언니 케이크도 이쁘대요 에이, 솔직히 지금 피가 어디라서 그래 이제 아까 뭐라는 줄 알아요? 저는 언니가 2, 3개 하고 나서 저한테 저기 와서 몰래 한 말이 난 그냥 웃길래 아, 너무 손재주가 너무 미치감치 포기했었던 거야 여기에다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저도 원래 손재주가 진짜 없었는데 근데 크면서 조금 생겼어요 물론 제가 지금 손치즈가 있다고 자랑하는 건 아닌데요 크면서 조금 생겼다는 그런 생각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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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그냥 야호 야호 우리 멤버들 잘하네 엄지수원 언니 엄지수원 엄지수원 뭔가 부족해 가운데 뭔가 부족해서 하고 있어 굉장히 요란해지고 있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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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주 언니 가운데다 뭘 안 넣어줄까요? 투 유주 나 진짜 고민해줄게 가운데에다가 이거를 갖다 놓을까요? 이거 너무 동그란거에 또 동그란거에 그러면 너무 이야기가 분산돼 지금 이 셋이 잘 이제 겨누와 진영아 만나서 커피를 마시는데 가운데 초코가 또 있으면 너무 느끼한 데이트가 될 것 같아 수원 언니 잘 되나요 마무리 아니요 부족해요 아니 부족하 보이진 않아요 카메라로 봤을 때 이 크림이 부족해요 여기를 지금 봐서 만나는데 큰 크림이 없어 여기 또 남았는데 여기 또 남았는데 아 원이지 그거랑 모양이 달라 어디까지? 힘내라 힘 이게 더러운 게 아니라 아까 테스트했던 크림을 넣었어 이게 더러운 게 아니라 아 뭐야? 아 이렇게 더러운 거 아니잖아 그쵸 언니 너무 핫은가? 아니야 언지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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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언지야 그거 맞는 거 같은데? 너무 이쁜데? 이렇게 음모를 짜는 아 이게 뭐가 뭘 뭔가 놓는다기 보다는 아이고 아이고 언니 이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될 거에요 여러분 이쁘네 왜 이렇게 나오냐고 다 녹아서 어 소언니 다르는데 별 모양들은 안 나와요 이게 아 녹았나보다 이게 크림이 시간이 지나면 녹아서 잘 모양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나랑 괜찮은데 이렇게 보면 그쵸 지금 괜찮은 쪽을 보고 있어요 오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어 이거를 어 괜찮은데? 그쵸 나는 뭔가 경호와 징류의 수줍은 그거 하니까 괜찮은데 약간 뭐가 이렇게 다 다른 게 이렇게 있어 그냥 사실 남겨놓는 게 가장 깔끔하긴 해 남겨놓되 뭔가 이렇게 포인트가 있으랑 말랑 했으면 좋겠는데 됐어 나 완성 아 뭔가 있어야 될 거 같아 아니면 요 테두리에 이렇게 안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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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짜 뭔가 허전한데 더 있으면 안 될 거 같긴 해요 그치 아냐 아냐 분산대 분산대 꽂을까봐 꽂을까봐 한 번 꽂을까봐 아니야 옹지야 너 하고 싶은대로 해 정답은 없어 너 마음가한 대로 하는 게 정품이야 어떻게 해서 이거 마시멜로를 쓸까 말까요 나는 나는 반대 반대 오케이 반대 엉 엉 엉 엉 엉 까꿍 깍꿍 잠깐만요 잠시만요 어이 사리가 비었다 여러분 잘 보고 계신가요? 네, 우리 리더와 막내, 리더 언니와 막내의 케이크 수작업 아주 이쁘죠? 저도 나중에 오면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누를 이렇게 두, 두 이거를 보고 배웠으니까 다음에는 제가 와서 직접 만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뒤에 사람들이 한 개 이렇게 쫙 있는데 되게 경험이 많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봐봐 리본? 나는 가장 뭔가 이게 가장 무난하게 그래, 리본이야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아주 택기적인 거 갖고 왔어 뭔데요? 이게 뭐야? 뭐야? 인형? 성냥팔이 소녀 성냥팔이 소녀?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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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애티야 언니 뭔가 되게 원하는 거 같아요 아, 이거네 자, 정해주세요 저 이 톤들이 맞아 너무 이쁘다 빨강, 자, 이거 봐봐요 버디저도 자, 빨강 리본 핑크리본 빨강 리본 근데 뭐 핑크가 좋아? 아 핑크 올라오는 게 비중이 뭐가 많은데 봐봐요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핑크리본, 빨간리본, 빨간리본 골라주세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빨강 빨강 선명한 느낌 핑크 부드러운 느낌 핑크, 빨강, 핑크 아 뭐야, 반반이야 핑크, 핑크, 핑크 빨강 핑크, 빨강 핑크, 빨강 핑크, 빨강 핑크, 빨강 핑크, 빨강 빨강 이게 왜냐면은 이거 하니까 뭔가 좀 복잡해지는 느낌이라서 이게 핑크가 예뻐 어, 좋아 핑크로 하겠습니다 내 머리가 핑도라 내 케이크 핑도라 어머 저 안 망가트렸어요 빨강이라니까 네, 여러분 이 아이 먹어보시죠 이 아이가 다디였습니다 어떤가요? 자, 대망의 마지막 핑크를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 하면 끝나는거야 우리 이렇게 하니까 여기 생크림을 여기 생크림을 어디 나만 바라봐 리본 좀 아니라는데요? slow 정답은 없어 너하고 싶은것대로 해와 후회없이 네 예쁘다 후 생크림을답지 소원 케익은 초딩 감성, 엄지 케익은 소녀 감성?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어, 더워. 죄송합니다. 저를 환하게 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그분 죄송합니다. 저 갑자기 케익만 두고 나니까 저 배고파서. 이거 잘라서 먹으면 돼요 이제 이거를 저희가 힘나고 가는대로 사무실에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에요? 너는 뭐였어? 누구 드리는거였어? 저는... 저 이즈 마무리에요 이제? 응 나 놔야지 성격 나오네 네 얼마나 좋은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괜찮아요 예쁘다 우리 이렇게 조금 얘기할래요? 우리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 난 얘기했어 많이 했어 맞아 우리 얘기 많이 했어 우리 벌써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많은걸 또 핑거팀 막방 그냥 다들 나보고 성격 있대 성격이 사람 있어야죠 성격이 사람 있어야죠 나 본격 성격 네 인삼방송 이런거 아니야? 언니 인삼만 쳐요 이 노래 뭐지? 스테인디스 노래 좋아 댓글 다 보고 있어요 자 우리 이거를 이제 포장을 해서 이렇게 딱 완성된거 후면카너로 한번씩만 찍을까요? 가봐요 자 좀 빛이 있으면 좋은데 여기서 봐야겠다 괜찮나? 괜찮아요? 어 이거는 소원 케이크 그리고 엉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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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자 하고 우리 소원 언니 자 자 자 이제 우리 인사할 때가 왔나봐요 여기까지가 그 친가 보로 딱 안정감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럼 저희가 이 케익을 예쁘게 예쁘게 뭐지? 담아가지고 저희 사랑하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버디를 제일 사랑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을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브이앱을 켰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녕 이거 만약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드리면 그분이 인스타든 SNS에 올리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다 보이겠네요 안녕 안녕